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아주 크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태에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5월 6일 날 한 친문 국회의원과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선 연기를 제안함으로써 친문 측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결국은 시간을 벌어서 친문이 좋아하는 후보를 무대에 세우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친문 측에서 꾸준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무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현재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댓글 조작 사건은 2020년도 11월에 있었던 2심에서 진역 2년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그동안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받아온 이동헌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는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두 분은 모두 다 진도 성향입니다. 그리고 노태학 대법관은 중도 성향의 대법관으로 모두 3부는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날 관심 있는 사람의 눈길을 끄는 대법원 말 짧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재판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신인대법관의 취임과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을 맡았던 조재현 대법관이 대법원의 복귀함에 따라서 대법관들의 재판부 변경을 한다고 그렇게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최종심도 재판부가 기존의 3부에서 2부로 변경됐습니다. 2부는 법원 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조재현 대법관 진보입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취임하는 천대연 대법관 진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3부에 속 같은 민유숙 대법관 진보입니다. 그리고 이동헌 대법관 2부로가 옮겨지게 됩니다. 주심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동헌 대법관이 2부 주심으로 옮김에 따라서 변화가 없지만 기존의 중도노선에서 있던 대법관 한 분이 빠지고 한 분이 진보색체를 강화한 대법관이 포함되면서 보수 1 그리고 진보 3인으로 구성되는 그런 재판부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공모사건에 최종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주심이 이동헌 대법관이 맞는 것은 문제가 없고 기존의 재판부 3부에서 2부로 변경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도에 있던 노태학 대법관이 빠지게 되고 3인 모두가 진보색체가 강한 대법관대로 채워진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심에서 받은 판결인 진력 2년 5년간 피의 선거 등 박탈이 만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으면 마치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사는 신문 세력이 강력하게 미는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7일 날 대법원 말 재판부 변경에 관한 소식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미심장한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 변경에 대해서 우리를 표하는 시민 가운데 한상 H님은 이렇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믿음을 갖기보다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 저뿐인가요? 이렇게 걱정을 피러가게 됩니다. 마침 5월 7일에는 보수 성향의 박상욱 대법관 올해 65세하고 사법연수원 11기입니다.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퇴임식에서 작금의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서 울림이 있는 그런 퇴임사를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의지로 여리와 정성을 다해서 묵묵히 책무를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박상욱 대법관이 이 같은 그런 퇴임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상황이 사법부 독립과 거리가 몰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박상욱 대법관은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 하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의를 기울여왔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법조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고 일반 시민들조차도 대법원의 어떤 기울이는 운동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적도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다수 시민들은 무슨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법원만은 다를 것이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대와 믿음과 신뢰는 크게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은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변론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졌을 뿐이고 아직 그 이후에 어떤 소식도 재판 재개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될 단심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1년 1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은 보통 시민들에게서는 정말 대법원이 기울이지도 한참 기울이진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게 됩니다. 박상욱 재판관의 그런 대법관의 퇴임사와 더불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최종심의 재판부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5월 7일 날 방송됐던 40대 주부의 호소 믿은 것밖에 죄가 없는데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엘리자 티시바이트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단지 주택 문제이겠습니까? 현 정권을 지지하던 이들에게도 차례가 된 것입니다. 나라 걱정은 안 해도 사람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받을 것을 생각해서 침묵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의 해설은 사람은 자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관심이 없고 침묵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고 또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광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 문제가 언젠가는 자신의 문제와 자기 아이들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군가 정의가 밥을 먹여주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불의가 어떤 사회에 횡행하게 되면 또 불의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의에 동조하거나 불의에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 고스란히 그 비용을 나중에는 빚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40대가 겪는 문제, 이 주택 가격의 폭등에 따라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은 결국은 40대의 차례가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엘리자 티시바이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경고는 사실입니다. 한참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치르는 것이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엘리자 티시바이트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시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